요즘에 스케이트보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마트에 가려간 홈클렌징을 다 써가지고 같이 가보십시오 제가 보통 카메라로 영상을 요즘 찍고 있었는데 오늘의 영상은 스케이트보드를 타야 되기 때문에 고프로와 함께 합니다 비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거의 분무기로 뿌리듯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이 엄청나게 환한 거 보니까 금방 그칠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드 연휴였습니다 이드 연휴 방글라데시에 명절이 있는데 이슬람 명절인데 소를 희생하는 그 명절의 연휴가 드디어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게 굉장히 방글라데시에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하루에 막 만명씩 나왔었는데 이 이드 명절이 끝나고 2주간 굉장히 센 락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 가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좀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으면 타임레스 좀 찍으려 했더니만 날씨가 별로... 방글라데시 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멀어야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영상 올리는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채널에서 광고도 찍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비가 사박사박 오니까 아주 시원하구만 광글라데시 가장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드가 있고 또 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그 라마단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드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일 가장 중요한 소를 희생하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은 이제 집주인이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소를 사가지고 그 소고기를 막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슬람은 아니지만 소고기를 저희 집주인께서 주셔가지고 기생충을 따라하느라고 한번 짜파게티에 넣어서 먹어봤는데 경장이 질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푹 끓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소고기 묵뿍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드 때 보면은 비가 개많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고기를 받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 운행을 해서 어디 잠깐 비를 좀 피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오고 있어 어 그쳤다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많이 오네 비가 조금만 와도 릭새를 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오는 줄에 속합니다 여기는 강글라데시 삼성입니다 강글라데시의 전자기기와 전자제품들 자전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비가 그쳐가지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서 먹으려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다 먹었습니다 아 밸랐어 네 밸랐어 아멘 아무것도 섭섭하며 넣어도 되게 오따이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 재밌네 한국도 지금 굉장히 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글라데시의 더움과 한국의 더움의 다른 점은 굉장히 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엄청 덥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온몸에 지금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클렌징폼에 다 떨어져가지고 클렌징폼을 사러 갔는데 그 옛날에 제 친구가 한 번 했던 말이 이런 그 애기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존슨에서 나온 건데 애기들 쓰는 거를 쓰면은 전신을 다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혹시 애기 피부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 한 번 사봤습니다 혹시 좋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게 방글라데시에 한국 화장품이 없다 보니까 이 피부에 맞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고 현재 서른 살을 달리면서도 이 여드름이 계속해서 나는 이런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거의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화장품을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대부분 안 맞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화장품도 저랑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저랑 비슷한 피부의 결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사 갖고 오는데 오늘 마침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걸로 씻어보고 좋으면 계속 저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에 바디워시에 한 번에 되니까 샤워 시간도 줄어들고 냄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존슨 존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씻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명절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낸다 보통 명절 때는 많이 나갑니다 특히 소를 희생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명절 때는 많은 한국 분들이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태국이나 가까운 나라에 잠깐 놀러 가셔서 왜냐하면 이제 이 잡고 이러면은 사실 뭐 길거리에서 소피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생전 보시지도 못했고 저도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빈 다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땋다 땋다